한국 스포츠 경제 박창욱 기자 뮤지컬 배우 강성욱이 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30일 MBN에 따르면 강성욱은 지난 2017년 여정 5번을 성폭행한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MBN은 강성욱이 성폭행할 당시 채널A 하트시그널 RSQ의 출연 중 이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도했다. 한편 강성욱은 2017년 하트시그널 RSQ의 출연의 분위기 메이커로서 밝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시청자들의 호감을 한편 강성욱이 성폭행한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한편 강성욱이 성폭행한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백허가 장성욱이 성폭행한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